감독들한테는 아마 의도하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던지는 배우 설경구라는 배우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면 그 역할은 다른 어떤 배우보다도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경구라는 배우의 연기를 기다리는 많은 관객들처럼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경구 선배님은 대배우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폭과 깊이의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고 설경구라는 배우가 거기에 몰입한 순간에 전달되는 진실, 진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배우입니다 박혜일 씨도 폭넓은 연기에 되게 놀랐고 박혜일이라는 배우는 요한 긴장이 있어요 정말 배우 같은 배우죠 자기의 재능과 의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진지한 배우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외치지 않는 첨제적인 부분이 있는 배우입니다 박혜일이라는 배우가 아들로서 어떤 케미를 분명히 발휘할 것 같은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 키트 자체가 갖고 있는 20년의 세월 동안 변해가는 과정 안에서 보여주는 삶의 진실, 관계의 본질,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기대를 할 수 있다 요즘 사는 것도 팍팍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또는 아들에 대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다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혜일이라는 배우의 start 한 번은 시로